새로운 세상을 위한 움직임은 AVL의 기술력을 담아 대한민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AVL은 1991년 설립 이래 국내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도적 기술의 중심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엔지니어링, 계측과 테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션까지 오랜 기간 고객의 발전과 성장에 동반자로 함께해왔습니다. 한국 AVL을 움직이는 힘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국내외 엔지니어들이 모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 AVL. 자동차 엔진으로 출발한 AVL의 핵심 기술력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의 분야로 넓어졌습니다. 고객을 생각하며 최적의 솔루션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는 항상 고객 여러분이 있습니다. 국내 불지의 기업들은 물론 정부기관과 유수대학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모빌리티 혁신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내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올바른 가치 창출을 위해 130여 명의 준비된 임직원들은 일곱 가지 일하는 핵심 가치에 따라 함께 소통하며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상 계속해서 요구되는 기술 혁신 우리의 내일이 고객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뉴 패러다임 속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힘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한국 AVL이 있습니다. We imagining motion. 한국 AV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먼저 중국 보이며, 2016 최종家 HY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